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케이입니다. 바이오 핫세븐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이오를 집중적으로 하긴 합니다만 전일의 시장 상황도 조금 더 여러분들 방송에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개장 전 시험 방송을 따로 했었는데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도 이 방송 하나 클릭하시면 전일 상황 그리고 바이오와 그 외의 업종들 상황도 알아두시면 또 도움되니까요.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일 다우존스 0.04% 상승, 나스닥 0.13% 하락, 반도치지수 0.53% 하락, 독일은 0.23% 하락입니다. 전일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시장이 낙폭이 좀 있은 큰 이유 중에 한 두가지 들어볼 수 있겠는데요. 하나는 중국은 단계적인 관세 철폐에 합의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적 없다? 이래버리거든요. 자, 극에다가 홍콩 시위대에 발포하는 바람에 유혈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중국 상해종합지수가 상당폭, 낙폭이 컸어요. 마이너스 1.83%거든요. 여기가 상당히 중요한 권역인데 장대음봉으로 그냥 밀어버렸습니다. 거래량도 조금 늘었고요. 그래서 오늘 상당히 중국 시장에 대한 귀추가 상당히 주목되는데요. 우리나라 시장은 중국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자, 그래서 중국이 1.83% 빠졌고요. 홍콩도 한번 보시게 되면 2% 이상 빠졌거든요. 홍콩이... 여기 항생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항생 자, 2.62% 하락했습니다. 당사적 국이니까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자, 미국이나 유럽은 견주한 상황이라 얘기합니다. 뭐 유럽, 영국은 GDP 성장률 잠정치가 0.3%로 발표돼서 1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발표돼서 조금 흔들림이 있습니다만 원래 약세거든요. 그것들이 추세에 다 나와요. 이게 영국을 못 보여드리는 게 참 아쉬운데 한 이런 정도 상황밖에 안 돼요. 영국은 이렇게. 이렇게 빠져버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유료 채팅방에는 뭐라고 또 날려드렸는가 하면 역시 약세가 흔들리면 더 크게 반응한다. 그런 말씀도 제가 드렸고요. 자, 독일도 쉼없이 올라왔습니다. 0.23% 빠진 거에 빠진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죠? 조정받을 만한 자리에서 받았다. 이렇게 생각 들고요. 자, 여기 미국도 보시면 양호합니다. 하락폭 만회하면서 끝냈거든요. 하락폭 만회하면서 끝냈어요. 자, 여기 파란색 막대는 뭔가 하면요. 목표치 계산을 해본 겁니다. 러프하기 계산하자면요. 여기서 상승하고 조정받고 다시 상승한 구간의 목표치를 계산해보면 얼추 목표치가 왔다 이겁니다. 25,733에서 여기 반등폭이 27,150입니다. 빼게 된다면 1,400 가까이 나오죠. 러프하게 하는 겁니다. 1,400을 여기서 조정받고 다시 간 2만 6,700에 1,400을 더하게 되면 2만 8,100 정도가 나오는 겁니다. 자, 2만 7,700이니까 400 남았어요. 400. 거의 다 왔거든요. 자, 그러면서 좀 조정받고 있는 상황인데 크게 음봉도 안 떨어져요. 자, 중국은 보시면 음봉이 빡빡 떨어지죠.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오히려 뭐 크게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 적당히 그냥 조정받아가면서 잘 가고 있는 상황이다. 유럽도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경은 좀 더 중국적으로 신경을 좀 써야 된다. 니케이도 올라온 거 한번 보십시오. 쫙 계속 올라왔거든요. 별로 우려할 거 아니다. 다만 현재 환율시장이 약달러 지속하다가 반등이 좀 나오고 있으나 너무 또 약달러 지속 가는 것도 별로 좋지 않거든요. 우리나라는 또 수출업체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뭐든 적절하게 가는 게 좋다 생각합니다. 자, 여기 유로 전체를 보여주지 않고 있는데 아, 유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유로도 한번 보죠. 유로도 급등했던 부분 거꾸로 하면 약달러 지속되던 부분 급등시켰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적절하게 지금 맞춰져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자, 우리나라 1170원 환율을 과연 뛰어넘을 것인지 여부만 좀 체크하시면 되겠고 과연 그렇게 될까요? 한번 봐야 돼요. 그죠? 1170원과 1150원 사이에서 박스 잃을 가능성 높은데 한 단계 레벨업 된다면 1180까지도 열려있긴 한 상황이다. 그렇게 환율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상황 보자면 장중에 외국인 매도세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3일 연속 1000억대 이상 나오고 있고요. 코스피, 코스닥도 기관액은 계속 쌍거리 매도세 나오니 코스닥이 잘 갈 리가 만무하죠. 그러나 미국 시장 선물도 반등하고 우리나라 선물이 강하게 끌어당기면서 낙폭이 매도가 많았었거든요. 이게 지금 일별 상황이 안 나오기 때문에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만 강하게 선물 환매수 하면서 분위기 좋게 갔었는데 막판에 미국 선물 확 밀어버리니까 같이 밀렸어요. 자, 한번 볼까요? 최근에 우리나라 이 시장의 흐름이 미국의 선물 상황과 너무 일치한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 이전에 우리나라 야간 선물 옵션 시장 0.40% 상승 마감이었습니다. 자, 시사는 바가 있습니다. 목요일 날 옵션 만기일이거든요. 흔들림 왔다 갔다 하면서 프리미엄 다 높기 때문에 이 상황은 조금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될 상황입니다. 야간 선물 시장에서 0.4% 올랐다는 것은 우리나라한테는 좋은 것이겠죠. 일단 지금 상당히 변동성이 확대되어 간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3시 구간 정도 보시면 되겠죠. 3시면 3시면 15시 아닙니까? 갑자기 확 밀거든요. 그죠? 여기 여기 16시니까 15시가 갑자기 밀죠? 이거 장수는 계속 보고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이렇게 확 밀어버리니까 같이 밀려요. 완전 거의 퍼펙트하게 커플링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최근에 시장에 들어와 있는 핫머니들이 시스텐 트레이딩 많이 하는데 그쪽에 상당한 부분 많이 반영되게 로직을 짜놨다.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은요. 수급이 좀 쉬운찬다. 이겁니다. 우리나라도 상당히 그동안에 2100에 이 저항선을 뚫고 3일 연속 올라갔을 때 양봉을 시현했을 때 탁특해 이 방송을 그렇게 했습니다. 3일 연속 양봉 시현 후 과연 추가로 더 갈 수 있을까? 그 말은 조정권이다. 이거거든요. 2140에 여기 정거점 인근에서 강하게 돌파하는 듯하다 그냥 밀려버리는데요. 자, 2100을 지지만 한다면 크게 무리는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째보 강하게 올라왔거든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약세입니다만 그래서 조정을 한 번 더 받아도 이상할 것이 없는 구간이고 2100만 잘 지지하면 좋겠다. 그리고 반등할 때는 강하게 해줘야 되는데 좀 쉬어준 기관외국인 다시 쌍거리 매수세 들어오면서 강한 반등이 좀 필요한 시점이다. 그렇게 시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일의 상황 한번 잠깐 체크하자면요. 자, 전일은 IT 전기전자 강하게 붙들어 놨고요. 아, 그리고 전일은 골고루 빠졌어요. 어느 강한 섹터가 잘 없었죠. 자, 자동차도 묶어놨고요. 조선주도 묶어놨고요. 자, 통신주가 반등 가능하다 했는데 통신주가 좀 반등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음식료 일부 조금 강세 나머지는 대체적으로 다 약세입니다. 그리고 인터넷 결제 부분 다시 들어간 NHL 한국사이버 결제 이거 수익 중인데요. 자, 인터넷 결제 부분 강세 공기청정 반도체 일부 강세 나머지는 엔터테인먼트 비교적 강세입니다. 나머지는 비교적 약세고요. 자, 바이오 종목들은 난입니다. 닥터케이가 추세가 나쁘지 않다. 오일선 깨지 않고 돌파 가능한 돌파만 계속 시도한다면 오일선 이탈하지 않고 계속 상승한다면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메지오는 계속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HLB, HLB 생명과학은 하락 헬릭스, 스미스 시원치 않고 신라제는 그래도 그만그만하다. 이러한 분석들 크게 틀리지 않았습니다. 메디톡스가 10% 하락입니다. 그죠? 그리고 셀리버리 흔들림 많이 있고요. 8% 셀트리온은 조종받았고 3일 연속 조종받았고 18만 2천원권 지지하는 거 보고 매수 의견도 드렸어요. 이제 챙겨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19만 6천원 깨지면 손절하겠다 해서 밑에 밀려서 손절하고 난 다음에 여기 120일 지지하는 여부 체크하시고 볼린저 밴드 하단이니까 여기 지지할 가능성 높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지지하는 모습 보고 1차적으로 먼저 우리 팀원이 사들어갔고 그죠? 저는 조금 추이를 더 보려고 그랬는데 이중바닥 정도 확인하고 올라가는 거 보고 매수 의견 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사버렸습니다. 뭐 여기 지지하는 거 보고 깨지면 던지겠죠. 저는 공식적으로 18만 5천원권의 매수 의견 드렸습니다. 추가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도 유기적으로 내지는 중장기뿐만 아니라 단기적으로 사고 팔고 수익매매도 겸해서 리딩하고 있으니깐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검증 좀 해보시고 닥터케이가 셀트리온에 대한 분석 어느 정도 확률이 있는지 관심있게 한번 검증 해보시고 같이 하기를 권유 드립니다. 그래서 3일 연속 세게 밀렸죠. 여기를 기준으로 한다면 3일도 아니죠. 조정을 받을 만큼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기 저점부터 피보나치 지지대 를 한번 적용해보면 382 지점이 18만 2천원권입니다. 거기를 딱 찍고 반등합니다. 여러분들 피보나치 이거 확률 되게 높아요. 여기 지지권에서 지지할 가능성 상당히 높습니다. 여기 피보나치의 382 지점에서도 지지하고 121의 지지권 볼린저 밴드 하단도 지지권 반등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매수 의견 드렸다. 그렇다면 추가로 쳐져버리면 좋지 않은 상황이겠죠. 18만 2천원권 여기 121권 쳐지는지 여부 쳐진다면 또 비중 축소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 반등한다면 19만 4천원권까지 반등도 가능한데 한번에 다이렉트로 갈지 아니면 좀 주춤주춤하면서 시간을 더 끌지는 지켜봐야 되겠고 워낙 비 우리가 바라는 것은 강하게 장대양봉으로 이렇게 말아올리는 반등 강하게 나오는 것을 우리는 기대해야만 합니다. 최근에 기관외국인 수급이 너무 안좋아요. 그죠?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제법 올랐거든요. 러프하게 14만원에서 20만 7천원이거든요. 그러면 거의 6천 아 6만원 가까이 올랐지 않습니까? 7만원 보면 돼요. 여기 밑에 있으니까 그죠? 6, 7만원 올랐으면 그죠? 거의 40% 올랐는 상황입니다. 여기부터 그죠? 차익실험물량 충분히 나올 수도 있는 구간입니다. 여기서 매수 의견 제시한 것은요. 상승 추세 완전 전환 가능한 눌림목 구간이니까 들어갔습니다. 이게 상승 전환하면 성공이거든요. 깨지니까 손절했어요. 손절한지 며칠 되지도 않고 또 사냐? 또 산다고요. 지지권이니까. 그죠? 그것이 단기 매매 아니겠습니까? 셀티련 헬스케어 셀티련 헬스케어도 블록딜 소식 이후에 시원찮습니다. 밑으로 더 쳐져버린다면 곤란한 상황이고 5만원껏 밑으로 쳐져버린다면 곤란한 상황이고 외국계 매수세는 조금 잡히고 있으나 추세가 안좋은 쪽으로 일단 틀었어요. 여기 20일권역인 5만 5천원권역을 강하게 빨리 푸시하면서 이렇게 반등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다시 여기 적어도 박스권 정도는 유지할 수 있어 보인다. 만약에 힘없이 60일 깬다? 아주 좋지 않은 모습이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5만원껏 깨지면 매도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셀티련 제약 별로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관심권에서 일단 제외하십시오. 셀티련에 관심을 집중하셔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HLB 상당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일단 지속적으로 이 방송 보셨던 분들은 제 의견을 잘 들으셨겠죠? 20일 깨지는데 음봉 14%로 깨지는데 매수하는거 잘못됐다. 그러나 여기 직전 저점 12만 4천원권 지지하고 있으니 여기서 반등 나온다면 양호한 상황이나 여기 20일권에서 장을 받고 있죠? 다시 돌파하지 못하고 밑으로 밀리고 있으니 좀 크게 밀렸지 않습니까? 8% 밀리다가 종가는 5.6으로 마감했습니다만 밑으로 더 처지기 쉬운 모양이다. 장중에 그런 이야기도 말씀드렸구요. 12만 4천원을 만약에 이탈한다면 9만원까지도 보인다. 9만원까지도 보인다. 그렇게 목표치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별로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박스권 여기 지지권에서 상승하는 것 예상하고 매수하시는 것 자제하셔라. 그렇게 말씀드릴께요. 빠지면 상당폭 낙폭 심해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헬링 스미스 지지부진한 주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상각 수렴의 형태라고도 볼 수 있구요. 저점은 계속 높여 나가고 고점을 여기 정도로 이렇게 보는게 더 맞습니다. 점 하한가 막 시연하면서 낙폭 상당히 심했던 것 반등 시도까지는 좋았으나 추가적으로 강하게 가고 있지 못한 그런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 수렴 상황에서 밑으로 깨면 매우 안좋은 상황이니까 보유하신 분들은 밑으로 깨지는 적어도 8만6천원권 정도 깨지면 다시 하락추세 완전 전환이니까 그 부분 잘 체크하시고 만약에 상단 돌파시도 10만7천원 상단 돌파시도 나온다면 그나마 12만원권 정도는 반등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 최근에 외국계 매수생 좀 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신라제는 그에 비하면 61선까지 돌파해냈으니 헬릭 스미스보다는 낫다. 그랬고 전일 아까 봤다시피 상승폭 좀 있습니다. 그죠? 21선 지지해야 됩니다. 만 7천원권 정도 지지해야 되고 밑으로 쳐지면 만 3천원권 까지도 빠질 수 있다. 이것이 차트가 작게 보이는 이유는 여기 점안가 이 부분 때문에 잘 안 보이는 거에요. 그죠? 그래서 신라젠도 아직까지 크게 메리트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매지원을 여기서 말씀 그렇게 드렸어요. 월선 이탈만 하지 않는다면 양호 이탈하지 않고 쭉 얼선 타고 급등 하고 있죠? 가지고 계신 분 어떻게 하셔야 되는가 하면요. 은봉이 얼선 밑으로 깨지면 매도 하기 시작 해야 돼요. 은봉의 크기에 따라서 이런 은봉이 크게 떨어지면 전략 매도 해도 상관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으로 진행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요. 3일만에 50% 반토막 나는 상황 나올 수 있다. 이겁니다. 은봉이 크게 고점부위에서 떨어지면 차근차근 차익실현 해나가시라 의견드리겠습니다. HRB 생명과학은 20일이 지지되고 있으니까 HRB보다는 양호한 상황이죠. HRB는 20일이 이렇게 무너지니까 올라가도 튕겨내려오는 저항의 역할을 20일이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이 HRB가 만약에 무너진다면 같이 무너질 겁니다. 무너질 때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은 차익실현 하시기를 권유드리고 27500원권 여기를 반드시 지지해야 된다. 그러나 여기를 무너뜨리면 같이 동반하락할 가능성 높아보인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매디톡스 10% 이상 하락폭 장대음봉 거래량 급등 급증하고 있으니까요. 가지 계신 분은 매도했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G2B NT 적당히 조정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셀리버리 고점 부위에서 매도 시그널 나왔습니다. 8% 정도 하락 나왔죠. 추가 동해한 모습인데 이것은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전혀 상당폭 매도했어야 됩니다. 윗꼬리 윗꼬리는 저항이거든요. 윗꼬리 막 달면서 올라가던 건 밀리고 올라가던 건 밀리고 온봉으로 처지죠. 매도 했었어야 됩니다. 오늘 더 처질 가능성 높습니다. 기관외국인 쌍끄리 매도세 막 출해되고 있네요.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코스닥 수학종목은 특히 5G 휴대폰 부품 소부장 바이오 이런 섹터들 돌아가면서 빠른 속도로 수납매 나오고 있는 부분이 뉴스에서는 그렇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콘트라 에서 수학적으로 분석 내지는 시스템 트레이딩 에서 조금의 차익실현 나와도 막 차익실현 나면서 기계적으로 매매하는 그런 세력들이 많아진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저도 어느정도 동의를 합니다. 빠른 속도로 수납매 이루어지고 있고 지속적으로 한 섹터가 강하게 가지 못하는 상당히 변동성 심한 장세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 IT 전기전자를 그동안에 조금 상승폭도 있으니까요 차익실현 엔드 그 부분을 좀 눌러주면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코스닥은 오늘 반드시 반등세 좀 놔줘야 됩니다. 코스피는 2100까지도 밀릴 수 있는 상황인데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야간 선물옵션 시장에서 0.4% 상승 마감 했으니 오늘 반등 한번 기대는 해보겠으나 이번주 목요일이 이제 이틀밖에 안 남았어요 옵션 만기일이니까 변동성 더 심해질 수 있다. 무엇보다도 기관 애국인의 수급이 절실하다.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바이오 핫세븐 시장 상황 조금 더 점검 해드리면서 개장 전에 한번 짚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 말씀드렸습니다. 구독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나중에 8시 50분에 생방송 1시간 동안 진행하니까 닥터케이 방송 생방송 어떻게 진행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나중에 8시 50분에 들어오시면 되겠죠. 방송 내용 괜찮다.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트로 닥터케이 방송 공유 한번 날려주십시오. 주식 어디서 공부할지 모르시는 분들에게 반드시 길잡이 될 수 있다. 저는 확신 갖고 있어요. 광고 나올 때 좀 봐주십시오. 건너뛰기 하면 아무도 안됩니다. 추천 방송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공부 한번 해보시죠.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닥터케이 였습니다. 바이바이